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두 개 해야지 하나는 너무 작더라 아 진짜? 이거 좋아지 야 그냥 좋아하지 아빠가 좋아하는 이것도 좋아하나 쓰는데 응? 야 이렇게 이거 탈 거를 또 안 좋아하네 왜 이렇게 뭘 해줘야 먹어? 야 이리 와 조이 탈이 하지마 먹는 거 아무것도 지쳐봐 뭐 줄 거야? 어머 뭘 먹으려야 먹냐? 그릴이야 그릴이야 다 같이 보라먹고 가라고 가네 아이고 비글 유현이 가면 형 좀 하지마 가봐 야물이 이렇게 좋아 야물 으으음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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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